안녕하세요 빛나는 스키즈 그로우 스키즈 입니다 오늘은 또 매니악벌전의 스키즈를 제가 구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다 진이 되시네 어떡하지 편애하는거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좀 미안한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데코 스티커 입니다 지니 랩벌전의 데코 스티커 너무 귀엽죠 투명 스티커기 때문에 여기저기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킨거 오는데 이제 좀 이따 올거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모으고 있거든요 핀을 제가 지금 음 4개 정도 모았습니다 더 있나 요게 저번에 제가 이거 샀잖아요 다 요것도 하나씩 계속 하나하나 모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 귀엽다 이번에 이제 매니악은 초록색 버전으로 또 새로 나오겠죠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너무 예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볼펜 입니다 너무 귀여워 볼펜이고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는 초콜릿 팩토리 벌전인데 저 초콜릿 팩토리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죠 차에다 넣고 다니려구요 너무 예뻐 뭐 향도 굉장히 좋아요 비누향이 나면서 이거는 이제 향이 없어져도 그냥 계속 갖추고 다니려고 하면 저의 애장품이 될 것 같습니다 차에 이제 원하는 스테이야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걸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침봉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거를 샀어요 매니악 볼전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스키즈 라이트 스틱 케이프 망토예요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입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고 어떻게 입었나 봅시다 뭐 아 이게 이렇게 걸치는 거구나 이렇게 입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와 너무 귀엽네 제 베러리 빼놨거든요 그래서 오 뒤에 이렇게 꼬리 디테일이 있구요 뒤에 얼굴은 뒤에 모습은 이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 샥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와 너무 귀여워 이거 이렇게 그냥 전시를 해놔도 예쁠 것 같은데요 귀엽다 그래서 오늘의 언박싱 이었습니다 많은 줄 알았는데 또 열어보니까 별로 없네요 또 다음번 언박싱에서 만나요 다음 주에는 스키즈 제가 진짜 공식에서 시킨 것들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